근데 좀 생긴게 달라진거 같다? 그치? 아아아 제가 따라가야 되는거군요 아니 보안관님 저.. 요왕님 생긴게 무슨 겠어요? 이거 엘리베이터가 3개니까 부품도 3개일 듯? 보면 아까 노랑색 갔으니까 여기 부품은 좀 보세요 안돼!! 오케이 어 나..어어어어 돼!! 지금 하나 남았네? 여기..끼면 돼? 여기가 마지막 구역인가? 뭐야 이게 음? 박스? 뭔가 누군가의 집같이 생겼네요? 사과나무? 사과나무? 뭐..뭐야 이게? 에? 틀린 그림 찾기가 된다구? 하.. 네에? 아 꼼꼼히 봤어야 됐구나 큰일났다 나 꼼꼼히 안봤는데 내 감대로 해볼까 일단 사과 사라졌고 사라진 사과는 어떻게 클릭하는거지? 없어 그러면 맞지 아님 말고 다시 해야지 뭐 죽일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 사과가 지금도 사라졌는데? 태양은 뭐야?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박스 뒤에는 못들어갔는데? 하나만 클릭하는건가요 혹시? 이게 뭔 말이야? 아 물건이 아니라 방이 바뀐거군 아 여기가 태양방 아닌가? 박스방 소파방 욕조 그럼 여거네 사과가 없어졌으니까 사과가 없어졌으니까 안 높.. 높지않았죠? 건박스 이런 젠장 변기였구만 건방진 변기 기억하겠어 엥? 잠깐만 다시 다시 보자 아 박스 아 박스 원래 높았구나 오케이 알았어 변기 이 변기였구 비데가 없어요 오케이 확인 아 틀릴때마다 바뀌어요? 아 오케이 전 그냥 다 외웠습니다 전 그냥 다 외웠습니다 방금 제 눈으로 그냥 카메라 찍었어요 똑같고 음 박스 너무 쉽고 다음 다음 음 이런게 있었다? 아 이런거까진 안봤는데 잠기이.. 다 똑같고 소파가 바뀌었다고요? 원래.. 그래..? 그러면은?- 소파 건방진 소파 으으음 끝! 맨 마지막으로 뭔가 딱 봐도 이 사과 사라질 것 같지 않음? 어 뭐야 맞췄는데 왜 진행이 안됨? 아아ас 게임이 세 개구나 왜이렇게 길게 만드는거야 이런 게임들은? 어 야 뭐 누굴 너 뭐 나 바보로하나 어? 진짜 미리 들어가있어 바뀌는거 있을거야 봐봐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면 뭐 달라졌나 큰일났다 똑같은데 어? 박스가 좀 달라졌나? 어 아닌가? 없는데 똑같은데 사과 왜 아니야 사과 원래 있었잖아 식물방에 의자가 있었어요? 코가 커졌다구요? 님은 강퇴할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좋아요 의자? 나이스 님들 고수시네요 근데 요거 여기 방에 있는게 제일 헉? 아 나 진짜 박스잖아 알아버리지 아 이거 의자가 3개나 있었구나 여기 미리 외워놔 기억해 액자 없었고 통 원래 있었고 오케이 기억해 헉? 하 내가 딱 얘기한게 사라졌네 욕조에요 저 통이 사라졌어요 저 통이 사라졌어요 너무 쉽잖아 어 뭐야 시시하네? 아 시시해서 재미가 없어 아이씨 안 시시해 이제 왜요 뭐야 왜 저래? 아 쟤는 뭐야 누구세요? 보스전이라고? 뭐야 이게 빨간색깔을 눌러야되는건가? 어? 공격해 드론은 없어 드론은 드론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건가? 어? 뭐야 얘가 빨간색깔 버튼을 공격하게 만들어야 되는건가? 어? 아 기다렸다가 아 누르면 빨강으로 바뀌네 너 일로와 공격해 아 아 지금 아니야 아 젠장 잘못했다 누른곳에 반대로 되나보네? 그거 안 누르면 되는거 아닌가? 돌진해 돌진 아니 죽이는거 말 곤란하네 맨 처음에 버튼을 누르면 안돼 이게 빨간색깔을 찾아 어디가 빨강이야 얘를 한번 눌러 얘가 빨강이거든요 맞지 얘가 어차피 돌진 한번 해요 돌진할때가 됐어 돌진해 아 맞지 한번 눌렀고 일로와 아 아 지금 아니야 아 돌진해 돌진 통통통통통통통 오케이 한번 눌렀고 아 아 야 근데 이거 얘가 속도 너무 빠른데? 아 돌진을 늦게 하냐 너무 서운한데? 이러면 돌진 혹시 돌진 한번 해줄 수 있니? 안되겠구나 어 됐네 아니 돌진 왜 안먹어 저거 돌진 개빡친다 이정도 거리면 돌진함 오다가 맞지? 네 옳지 짐작에 말 들어야지 돌진 한번 빼고 돌진 돌진 저쪽으로 빼놓은 다음에 이쪽으로 걸어올때쯤 돌진 한번 더해요 돌진 옳지 굿 말잘들어요 돌진 이쪽으로 한번 빼고 돌진 돌진 자 돌진 돌진 잘했어요 이쪽 돌진 한번 해주셔야되요 이쪽 돌진 한번 해주셔야되요 오케이 아 돌진 거기서 막히면 안되는데? 아 돌진 꼬였어 잠깐만 그러면 이쪽으로 돌진시켜야겠다 이쪽으로 돌진 한번만 해주세요 옳지 오케이 자 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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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했다 어라? 이거 돌진했다가 죽은거야? 응? 뭐야 물리첨 아 얘구나 키티사우루스 어 쩐다 음? 음? 야 아 크리스탈을 주워서 쪼개 둬야되는건가? 높게 둬야되는거지? 하나가 부족한데 아 더 있나? 어두워서 내가 못보는건가? 왕자 뒤에 버튼이 있다고요? 어디요? 여덟개네 돌진 여섯 아 하나 남았다 뭔가 느낌상 이런데 위에 있을거 같거든요? 아니네 아 아 뭐가 달라지죠? 설마 여기에 하나 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어 게임을 그냥 응? 아나 아 아 아 아 아 아, 시... 각각의 웃음을 받았다. 그들은 어떤 시각의 끝-of-the-world의 시각, 누군가가 있다면, 저에게 웃음을 받았다. 하지만, 저에게는 못하겠다고 생각한다. 저에게는 못하겠다고 생각한다. 그리고, 저에게는 최종의 웃음을 받았다. 하지만, 또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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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너.. 너 최고의.. 요약하자면 보안관이 없어져서 여왕에게 가서 여왕을 웃기겠다는 뜻이죠 여왕님 주머니 터지기 전에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 여왕님 주머니에 뭐하길래 저러는 블랙홀 이런건가 터지면 다 죽는데 원자폭탄 뭐 이런거 있나 아 챕터2에서 괴물 들어있다고 나왔다고 벌써 어 뭐야 여왕님 저기서 뭐함 아니 쟤 너 삐약아 뭐해 거기서 아 지금 웃길라고 지금 온거야? 이 상황이 더 웃기다 농담하지마세요 허허허허허헣 헥 빠졌다 삐약이 안돼 야 니가 했잖아 니 친격때메 어라? 없앤 어 loses exported 갱 thank you Awesome oh 어 지가 게임을 강ета 이거 안 웃어줘서 이러는거야? 이게 무슨 스토리야 열차 찾았니? 잠깐만 잠깐만 야 재미없잖아 체부 아니 그걸 듣고 왜 웃어? 타요가 웃겨? 꼬마버스 타요 생각한거 아니야 쟤? 도망가야 써야되는건가? 아 영어권 농담 알았어요 지금 이미 그게 터진거지? 괴물 부활하기 전에 나가야되는거고 삐약이는 어떻게? 어떻게? 야 너는 왜 탔어? 무겁게 여왕님의 옥세 정보 왱팔님이 더 무거움 조용히 하시고 여기부터가 또 파이브야? 아 또 마지막 부분 또 궁금하게 해놨네? 자 여러분들 반반의 유치원 4 너무나 재밌게 했구요 확실히 지금 평가가 안좋은 이유를 어렴풋이 느꼈어요 맵도 너무 좀 지루하게 만들어져있고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인지 확실히 반반은 원때가 좀 좋았던거 같긴해요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